해볼 케이스는 안텍의 NX200M 메쉬 강화율입니다. 어떤 걸 해 볼 거냐면 이 케이스의 CPU 쿨러 최대 높이가 155mm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케이스는 155mm 이상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55mm로 해 놨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팔라딘 같은 경우는 157mm에요. 그래서 나는 팔라딘을 쓰고 싶고 NX200을 쓰고 싶은데 케이스가 안 맞네.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사겠죠. 쿨러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155mm로 해 버리면 조금 제약 사항이 있어요. 쿨러를 다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케이스를 또 자주 사용할 것 같으니까 160mm 정도는 돼야지 보급형 공랭 쿨러를 제약 없이 달 수가 있거든요. R사이도 157mm이잖아요. 갬맥스 400mm도 157mm 존스버 CR1000은 158mm 이렇게 155mm가 대부분 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155mm로 표기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NX200 케이스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은 플라스틱 같고요. 여기는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네요. 플라스틱이 맞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재질이 싼치 않나요. 무광 처리됐고요. 먼지 필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140mm 2개 또는 120mm 2개 팬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선택 사항이겠죠. 측면은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 손잡이가 좋더라고요. 반대편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철판도 2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습니다. 이 케이스는 M8S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드베이도 있고요. SSD 장착 부위도 있고요. 선 정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단에 120mm 팬 2개를 달 수 있게 타공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후면 팬이 120mm이고 연결 방식이 몰렉스가 아니고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DC모드로 팬 속도 조절 가능한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 정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를 조립해서 CPU 장착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스탠드 오픈은 2개밖에 없네요. 어차피 MATX라서 2개 밖에 필요 없겠네요. 이게 또 MATX는 미니 케이스에 조립하는 맛이 있습니다. 보드에 맞춰서 케이스도 맞히는 게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니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좋은 게 나왔네.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것들은 제 앞에 펜도 달아주면 되고 무료로 얼마나 좋습니까. 인텔 i5나 그래픽카드 1650 중사양 중도까지는 저 이 케이스 써도 될 것 같아요. 특히 RGB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케이스에 CPU 최대 장착 높이는 155mm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착한 CPU 쿨러는 팔라딘 400이고 높이는 157mm입니다. 과연 장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닫아 보겠습니다. 잘 닫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유 공간에 남아있거든요. 160mm로 저는 표기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아마 이거는 안텍에서 좀 넉넉하게 널널하게 하기 위해서 155mm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안텍 NX200M 케이스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mm 까지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 쿨러는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달지는 않을 겁니다. 뚫려 있기 때문에 쿨러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후면팬도 120mm가 달려 있기 때문에 쿨러가 달면 소음도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면 안다는게 좋습니다. 아 주식력으로 완전 좋은데 작고 조용하고 성능 좋고 이쁘고 두 번째도 기다려주세요! 한 번째도 한 번째도 소금 하여 작고 한 번째도 그리저만 창량 자 한 번째도 한 번째도 다른 오직 하여 여기 한 번째도 하여 한 번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텍 NX-200M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정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뜨네요. 용납할 수 없어. 안텍 NX-200M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안텍 NX-200M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조립하기 편하고 선정량이 편하고 디자인이 깔끔하고 가육 좋고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